다시 들으십시오. 작년 다시 들으십시오. 편지를 쓰셨습니다. 이 절단기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 절단기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요? 이 여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다시 들으십시오. 이 여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잠을 자고 있습니다. 2번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3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4번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25번 여기에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1번 집이나 방을 소개받을 수 있습니다. 2번 등산할 때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3번 한국 돈을 외국 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4번 편지나 소포를 외국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에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1번 집이나 방을 소개받을 수 있습니다. 2번 등산할 때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3번 한국 돈을 외국 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4번 편지나 소포를 외국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5번 이곳은 어때요? 1번 아주 넓어요. 2번 아주 좁아요. 3번 아주 깨끗해요. 4번 아주 더러워요. 4번 다시 들으십시오. 이곳은 어때요? 1번 아주 넓어요. 2번 아주 좁아요. 3번 아주 깨끗해요. 4번 아주 더러워요. 바람이 많이 부는데 문 좀 닫아 주시겠어요? 네, 닫아 드릴게요. 바람이 많이 부는데 문 좀 닫아 주시겠어요? 네, 닫아 드릴게요. 2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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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모하메드 씨 이쪽으로 와서 같이 그물을 좀 끌어올려요. 네. 아이고, 그물에 멸치가 꽤 많이 걸렸나 봐요. 굉장히 무겁네요. 다시 들으십시오. 자 모하메드씨 이쪽으로 와서 같이 그물을 좀 끌어올려요 네 아이고 그물에 멸치가 꽤 많이 걸렸나봐요 굉장히 무겁네요 다시 들으십시오 일이 힘들지 않아요? 30번 내일 친구랑 어디 갈 거예요? 다시 들으십시오 내일 친구랑 어디 갈 거예요? 31번 이번 출장은 며칠 동안입니까? 다시 들으십시오 이번 출장은 며칠 동안입니까? 32번 커피에 설탕을 넣어드릴까요? 다시 들으십시오 커피에 설탕을 넣어드릴까요? 30번 이 망치 가져가도 돼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 망치 가져가도 돼요? 아저씨, 극장 앞에 차를 세워도 돼요? 아니요 극장 앞에는 주차하면 안 돼요 주차장에 차를 세우면 요금을 내야 해요? 아니요 안 내도 돼요 다시 들으십시오 아저씨, 극장 앞에 차를 세워도 돼요? 아니요 극장 앞에는 주차하면 안 돼요 주차장은 지하에 있어요 주차장에 차를 세우면 요금을 내야 해요? 아니요 아니요 안 내도 돼요 안 내도 돼요 35번 아저씨, 극장에 차를 세우면 요금을 내야 해요 저녁을 못 먹어서 배가 고픈데 근처 식당이 문을 다 닫았어요 어떻게 하지요? 길 건너에 24시간 편의점이 있어요 거기 가면 김밥이나 라면 같은 것을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럼 거기 가서 먹으면 되겠네요 지수 씨도 같이 가서 먹읍시다 다시 들으십시오 다시 들으십시오 저녁을 못 먹어서 배가 고픈데 근처 식당이 문을 다 닫았어요 어떻게 하지요? 길 건너에 24시간 편의점이 있어요 거기 가면 김밥이나 라면 같은 것을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럼 거기 가서 먹으면 되겠네요 지수 씨도 같이 가서 먹읍시다 36번 내일 등산 갈 때 점심은 어떻게 해요? 사 먹을까요? 아니요, 제가 도시락을 싸 가지고 갈게요 그럼 제가 과일하고 음료수를 준비할게요 그것도 제가 준비할게요 지수 씨는 사진기만 준비해 오면 돼요 제 사진기가 고장이 났거든요 사진기만요? 사진기만요? 알았어요 그럼 그렇게 할게요 다시 들으십시오 다시 들으십시오 그럼 제가 과일하고 음료수 그럼 제가 과일하고 음료수를 준비할게요 그럼 제가 과일하고 음료수를 준비할게요 그것도 제가 준비할게요 지수 씨는 사진기만 준비해 오면 돼요 제 사진기가 고장이 났거든요 사진기만요? 사진기만요? 알았어요 그럼 그렇게 할게요 37번 이 탁자는 나무로 만든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플라스틱으로 만든 겁니다 전 나무로 만든 탁자를 사고 싶은데요 이쪽에 그런 탁자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골라 보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 탁자는 나무로 만든 거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건 플라스틱으로 만든 겁니다 전 나무로 만든 탁자를 사고 싶은데요 이쪽에 그런 탁자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골라 보세요 38번 어제도 친구들과 축구를 하셨어요? 네, 아주 재미있었어요 우리 팀이 이겨서 기분이 더 좋았어요 그동안 우리 팀이 계속 졌거든요 한 번 보고 싶네요 전 축구는 못하지만 구경하는 것은 좋아하거든요 그래요? 그럼 다음에 구경하러 오세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어제도 친구들과 축구를 하셨어요? 네, 아주 재미있었어요 우리 팀이 이겨서 기분이 더 좋았어요 그동안 우리 팀이 계속 졌거든요 한 번 보고 싶네요 한 번 보고 싶네요 전 축구는 못하지만 구경하는 것은 좋아하거든요 그래요? 그럼 다음에 구경하러 오세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39번 아저씨, 여름 양말 있어요? 네, 이쪽에 많이 있습니다 골라 보세요 이건 얼마예요? 네 켤레에 5,000원입니다 네 켤레에 5,000원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아저씨, 여름 양말 있어요? 네, 이쪽에 많이 있습니다 골라 보세요 이건 얼마예요? 네 켤레에 5,000원입니다 40번 여기가 다음 주부터 일하실 작업장입니다 이것은 반방씨가 사용할 프레스기이고요 사용법은 알고 있지요? 네, 아까 배웠습니다 전에 다른 공장에서 사용해 본 적도 있고요 그럼 잘 아시겠지만 프레스기는 안전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기계입니다 물론 안전장치가 되어 있어서 손이 잘못 들어가면 자동으로 멈추고 또 반드시 두 손으로 눌러야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항상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가 다음 주부터 일하실 작업장입니다 이것은 반방씨가 사용할 프레스기이고요 사용법은 알고 있지요? 네, 아까 배웠습니다 저는 다른 공장에서 사용해 본 적도 있고요 그럼 잘 아시겠지만 프레스기는 안전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기계입니다 물론 안전장치가 되어 있어서 손이 잘못 들어가면 자동으로 멈추고 또 반드시 두 손으로 눌러야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항상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접어내 수 바로 다 포기해서 사용하시며 네, 잘 했다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